cmf by nothing에서 전문적인 사운드 설계로 제작된 블루투스 이어폰 버즈 프로를 소개해드립니다 cmf 버즈 프로는 하이브리드 노이즈 캔슬링 블루투스 이어폰입니다 컬러는 다크 그레이, 오렌지, 라이트 그레이 세가지 색상이며 클래식한 컬러 덕분에 패션용 아이템으로도 많이 사용되는 제품입니다 구성품은 충전 케이스 및 이어버드, 설명서, 이어팁, 충전 케이블이 공공되어 있습니다 이어버드는 가벼운 무게로 피로감을 덜어주며 터널형의 디자인으로 귀에 착 담기는 편안함을 제공합니다 cmf 버즈 프로는 45dB의 깊이와 최대 5000Hz의 초광대역 주파수 범위로 다양한 유형의 소음을 효과적으로 제거해 총량한 사운드를 제공합니다 깊은 베이스를 위한 전문적인 설계로 다이나믹 베이스 부스트 드라이버 및 울트라베이스를 탑재시켰습니다 이어버드는 바람소리 감소를 위한 2개의 구멍과 6개의 HD 마이크 및 2천만개가 넘는 노이즈 제거 음성 기술을 통해 주변 소리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소리의 선명함을 전달합니다 강력한 배터리는 한 번 충전으로 최대 39시간 재생이 가능하며 고속 충전을 지원해 단 10분의 충전으로 최대 5시간 사용이 가능합니다 IP54 등급으로 습기나 먼지로부터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고 뛰어난 내구성으로 강한 충격에도 걱정 없이 사용이 가능합니다 페어링 연결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버즈 프로는 블루투스 5.3 버전으로 빠르고 쾌적한 연동이 가능합니다 케이스 안쪽에 동그란 버튼을 2초에서 3초간 눌러줍니다 그러면 스마트폰에서 CMF 버즈 프로를 찾게 되며 사용 가능한 라싱 앱을 설치하고 연동이 완료됩니다 라싱 앱은 EQ 설정, 울트라베이스, 노이즈 캔슬링, 주변음 모드 및 저지음 모드 등 사운드에 관련된 다양한 옵션을 컨트롤 할 수 있고 터치 옵션으로 재생, 트랙 건너뛰기, 노이즈 캔슬링 및 주변음 모드 등 상황에 맞게 설정하여 음악을 즐길 수 있습니다 특히 울트라베이스와 이퀄라이저 기능으로 깊은 베이스, 풍부한 중저음, 맑은 고음 등 하이퀄리티 사운드를 제공합니다 CMF by Nothing 버즈 프로로 몰입감있고 선명한 음악을 감상해보세요